다트 남편의 가족 일상 슬기로운 슬콕 생활 챕터 1 오늘은 다트가 되겠습니다 다트는 어떻게 하는거죠? 다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고 남자에서 어떻게 이겼나요? 어... 남짓님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빠랑 오빠랑 그리고 엄마랑 진아랑 하는거죠? 네! 그러면 재밌는 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슬기로운 슬기로운 코로나 시절 집에서 놀 수 있는 자 게임 우리 오늘 다트 이 다트 핀이 얼마나 많은지 스물다섯개 서른개 준비! 레디! 남자 여자 팀 나눠서 하겠습니다 한번 height 1점 3점 점점 높아집니다 0점 좀 광역와를 보입시다 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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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통해서 애들이 다 던진 다음에 숫자를 덧셈을 하면서 숫자 공부를 하라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있긴 있지만 다트판이 있긴 한데 점수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반영으로 바꿨습니다. 핸드벅만 좀 칠지 않나요? 핸드벅 뒤로 위로 1점을 넣어주세요. 1점을 넣어주세요. 엄마 구점인 것 같다. 엄마 구점이야. 엄마 알겠어. 마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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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는 여자팀 2명이 남자팀, 여자팀 한 번씩 공갈로 가면서 1,2,1,2,3,4,3,4 이렇게 합니다. 남자팀은 아빠랑 준영이. 남자팀은 우리 준영이하고 아빠가 그래서 푹푹 던져서 한 번씩 공개합니다. 하자. 준영이부터 1번. 가자. 빨리 준영이. 우리 줄보호 안전자. 2,2,3,4,4,4,4,4,4,3,4,5,3,4,4. 3,4,5,4,2,4,5,4,5,1,2,4,1,2,4,5,4,1,4. 아까üs기. 하자. 손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로 전화입니다. 또 준비 중간에 이동한 사람은 나의 부동산과의 위험합니다. 어? 아, 손으로 바뀌었어. 어머. 엄마도 아빠인데. 아빠다 오는 엄마. 감사합니다. 자 둘이 마저 떨려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오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이 두개는 금방 빼고 두개는 빼고 오 노란팀이 이긴거 같아 오 오 오 멍게가 정살이 오 노란팀이 이긴거 같아 아까 그 이 불로 붙인거 빼고 노란팀 승리 남자팀 승리 남자팀 승리 자 한번 앉았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iałem 오 오 우와! 우와! 힘이 되기 시작 bela 오! 오! 미únior! 어, 네가!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엄마가 절수가 되기 시작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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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야, 이쪽으로 더 할 수 있죠? 어, 그럴 수 있었다. 아, 좋다! 복성님, 복성님. 근데 안에 몇 개만 찌면 중간에 남편이 좀 많은데 이거 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나 맞았지? 나 맞았지? 빨리 맞았지? 네 빨리 맞았지? 네 어! 소비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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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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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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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팀은 좀 이겼네. 남대팀은 또 이겼네. 슬기로운! 우리 꼭대하이! 자, 뭐 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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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티 items. 그. 움 siamo nah. 아! retro players. 티붕을 잡고 사실 일어나야. 너무 Block. 오오오오 always 오오오 어이웨bird 1, 2, 3, 2, 3, 2 오사화 쑤게 오사화 쑤 beh 오사聯아 쑤게 Com사 uy Kenny 교적 교적 슬기로운 슬기로운 슬기로운